빠지고 데려왔어!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! 자유?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자유롭게 살 수 있었잖아! 당당하게! 당신이 원래 모습대로! 당신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지! 주변 사람들이 나 친구들에게 날 와드머지의 속이라고 승지했잖아! 내 말이 그 말이야! 게다가 당신 유명해졌어! 당신 머릿속이서는? 다시 경북 공연도 할 수 있었잖아! 버터플라이 연인들 노래도 부르고 백사전 충도 충고! 자기들이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관객들 앞에서 그 사람들 눈엔 내가 마담 버터플라이 자결 장면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겠지? 그럼 내가 당신을 그냥 썩게 내버려 두는 게 나았을 거란 말이야? 어? 그럼 너도 없애봤어요? 여기 와서 다 행복해진 거 아니야? 당신이 날 제대로 봐주면 좋을 텐데 한 번만이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! 내가 진짜 누구인지! 난! 이 세상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야! 그럼 우리 급적인 재회장 내에서 얘기를 멈추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관객들한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줘! 싫어! 몇 년이 지났고! 싫다고!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잖아!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! 됐어! 이제 끝났어! 죄송합니다! 연극 끝났어요! 네!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날 시작할게! 네! 갈리마르! 누구시죠? 국토감시국에서 나왔습니다! 여기 왜 오신 건데요? 같이 가시죠! 저 결정했습니다! 연극 끝났어요! 그러실 수 없습니다! 갈리마르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합니다!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! 우린 이미 공무원 무슈송을 심문하고 있습니다! 잠깐만요! 누구요? 무슈송 릴링! 지금 다 자백하고 있어요! 누구라고요? 당신 동거인 무슈송 말이에요! 자 가시죠! 협조 안 하시면 다음대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! 잘못하신 거예요! 제 동거인 송 릴링은 여자예요!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는 못 빠져나가요! 갈리마르 씨! 빨리 내려와! 아 그 남자! 아니 지금 자기가 남자! 안 돼! 아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너희! 마크! 정말 얘기할 거야? 궁재적으로? 나 다 설명할 수 있어! 누가 물어보면 난 너 모른다고 할 거야! 그게 무슨 말이야!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! 너도 알게 될 거고!